자 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핑크 다이아몬드 인데 이건 작아요 아주 좀 작은거라 요정도 가지고는 그냥 아이들 거기인데 우린 요런거는 가지 않을까면 눈물을 놓겠습니다 요거는 좋습니다만은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투명도가 좀 떨어지고 색도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서 요것도 그냥 좀 더 묻어놓고 화이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뭐 화이트가 될지 안될지는 10년 20년 뒤 나오는데 일단 투명한은 될거에요 자 요건 볼까요 어 요거는 오우 요건 질이 좋네요 요거는 핑크 다이아몬드 요쪽라인은 3에서 5캐럿짜리 질이 좋은게 하나 있네요 오우 요거 자체는 한 2 30캐럿짜리 입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원래 한곳에 좀 여러개가 있어요 있으면 잘 찾으면 요거는 석영 석양이고 오우 그 다음에 얘는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다이아몬드는 투명도 좀 떨어져요 투명도 떨어져서 석해아반씩 섞여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석혀있어 가지고 아직도 찌려면은 좀 10년이 남아야겠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여기도 아 이건 투명도 떨어지네요 조금 더 짜야될거 같고 잔잔한게 많네요 큰거는 안보이네 큰거는 벌써 이제 어디 보자 오늘 파도가 쳐가지고 싹 해가지고 나서 싹 그치고 나선대 요거는 좋아보이긴 한데 좀 투명도가 떨어지죠 요것도 더 찌워야 겠습니다 또 쪄가지고 오도록 묻어 놓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짠잔한거는 많네요 내 눈에 짠잔한거 어 저기도 있네 자 여기 요거는 이제 차돌이에요 차돌이기 때문에 자 요건 차돌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도 차돌도 한번 묶고 보자 짠잔한거는 많아요 요렇게 짠잔한거는 많은데 큰게 안보이네 여기까지 잠시 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실 내용이 다ال시 능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